제주 MBC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어? 저게 뭐지? 어? 엄마! 지금 정체를 알 수 없는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제주 MBC가 개편을 맞아 새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당신의 타임라인을 채울 유익한 정보, TV매거진 타임라인. 제주 MBC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주 MBC를 포함하고 있습니다.